너 짱구 원장님 성함 알아? 아 맞어 봤는데? 권지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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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? 어? 진짜래요 아 지훈이 그거 걔 브이앱 하면서 사는 거 봤거든? 아 너무 웃기더라 했어 걔가 상담사? 그걸로 하트레이크 불렀어 원장님 상담사 불렀던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? 아직 쓸만한 걸 죽지 않았어? 하락 하락